먼저 좌치흡 바라보겠습니다. 케이틴 A님 여기 하정없이 중앙 바라봐주시고요. 그리고 중앙 아래도 한번만 바라봐주세요. 이어서 우측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대 잠시 내려가주시고요. 이어서 닥터위어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. 네 주면 바라봐주시고요. 더불어 중앙 아래도 잠시만 바라봐주세요. 우측 봐주셨으면 중앙 아래도 한번만 봐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 하정부씨와 김병호 감독님 함께 올라와서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성균 배우님 그대로 계시고요. 먼저 두 배우님 촬영하고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 먼저 두 배우님 먼저 찍고 감독님 찍겠습니다. 네 남다른 브로우 케미스 그래를 보여주셨죠. 네 자칫 바라봐주시고요.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. 네 그리고 능력한 모습으로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김병호 감독님 입장하셔서 단체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네 먼저 좌측 바라봐주시고요. 감독님 고개 조금만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. 네 네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. 네 그리고 우측 한번 바라봐주세요. 네 네 그리고 중앙 바라봐주시고 마지막으로 PMC 더벙커 화이팅을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PMC 더벙커 하시면 화이팅 손 들어주세요. 네 PMC 더벙커 화이팅! 네 네 감사합니다. 많은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